20년 전 공포의 초소 이건 제가 2003년도 당시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는 사단에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6개월 정도 해안방어 교대를 합니다. 해안방어 교대라는 것은 사단 안에 있는 세계대대가 6개월씩 나눠서 호황부터 경주까지 해안지역에 초소 근무를 맡는 겁니다. 이럴 경우 대대단위의 인원이 조각조각 찢어져서 평소에는 소초에서 생활하면서 각각의 초소의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는 것입니다. 주로 소대단위로 찢어졌어서 소초에서 생활하고 평소에 사단에 있을 때는 매달 몇 개씩 크고 작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소초 생활에서는 훈련이 거의 없어서 골 빤다고들 하지요.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소초가 민간인 밀집지역에 가깝기도 하고 PX같은 건 없기 때문에 민간인 슈퍼도 자주 이용하고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PC방도 가기도 하고 횟집에서 회를 주문해서 먹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편하죠. 그렇게 자주 훈련도 뛰고 비 맞으면서 산속에서 오도독돌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은 너무나도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훈련 뛰고 싶네요. K20을 들고 산속에서 날라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썼네요. 아무튼 이제부터 공포의 47소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7소초는 우리 사단에서 맡았던 해안방어지역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소초입니다. 가장 끝자락에 붙어있던 터라 중분이나 GP에 간섭이 적었고 불시 감사를 오더라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데다 미리 다른 소초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정말 놀랄하고 편한 곳이었습니다. 서로 가장 친하던 소초인원들이 모여있어서 분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공포의 47소초로 불리우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일병이었고 선임근무자가 상병이었는데 선임근무자는 제가 비록 나이가 더 많았지만 군생활 선배로서 정말 존경하던 선임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군생활하던 사람이었고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근무를 설 때는 단 한 번도 허투루 근무를 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취약시기 때 한창 근무를 서면서 전방주시하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말뚝 근무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나름 심심하지는 않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앞쪽은 바다고 아래는 절벽, 왼쪽은 잡초길이었는데 선임근무자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갑자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숲길 쪽에서 인기척이라고는 말하기는 힘들고 무언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고 파도소리 말고는 선임 말소리뿐이었지만 무엇인가 소리가 아닌 아무리 무신경한 인간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시선과 우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는 순간 선임의 말을 끊었습니다. 군기가 빡셔서 감시 선임의 말을 중간에서 끊어먹었다간 죽을 일이었지만 선임도 아까부터 뭔가 느끼고 있었다고 저와 같이 말을 끊고 왼쪽 잡초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취약식이라고는 하지만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잘 보였습니다. 눈을 찡그리고 자세히 봤지만 잡초기 끝자락에 뭔가 흐릿한 검은 그림자가 있었는데 사람의 형체도 아니었고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글 쓰겠습니다 하고 선임 근무자한테 보고를 하고 가글을 썼습니다. 달빛이 초승달이거나 거의 없어 많이 어두워서 사방이 거의 안보일 때 사용하는 장비가 있는데 영어로는 라잇비전인데 고글을 가글로 불러 약간 차이를 둬서 알기 쉽게 만든 말입니다. 한마디로 야간트시경이죠. 그런데 가글을 쓰고 보니 잡초기 끝자락에 왼 꼬마애가 서있는 겁니다. 이 꼬마애가 제가 가글을 쓰고 보는 걸 본 것인지 갑자기 후다닥 튀어오는 겁니다. 꼬마애 형체가 50은 형태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눈은 흰자위도 없이 그냥 검은 구멍 같은 느낌인데 그곳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가글을 벗었는데 전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임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가글을 쓰더니 놀래냐 이러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가글을 써보니 벌써 꼬마애가 중간쯤 와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선임보고 가글을 써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선임도 가글을 써서 보더니 갑자기 놀래는 겁니다. 웬 꼬마애가 소초 앞에 와있다고. 저는 가글을 벗고 다시 어둠 속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브러쉬를 비춰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글을 쓰고 있던 선임미 꼬마가 우리 초소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근데 발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초소 앞은 절벽이라 초소 주변을 빙글빙글 돌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계속 보고 있던 선임미 겨우 우련다 라고 말하더니 정말로 갑자기 문이 저절로 스윽 열리는 겁니다. 바다 바람 때문인 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열리는 데다 푸르시로 비추고 있었는데 맨눈으로는 정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른 가글을 쓰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는데 선임미 겨우 어딜 봐 니 앞에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려다보니 정말 꼬마애가 제 허리를 붙잡고 눈동자도 없는 퀭한 구멍 같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눈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게 눈이 안 보였음에도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가위에 눌린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고 그 충격으로 가글이 벗겨졌는데 선임은 제가 주저앉는 순간 꼬마애는 눈앞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귀신은 이후로도 다른 근무자들에게도 자주 보였고 몇몇은 꼬마애를 잡아보려고 가글을 쓰고 붙잡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꼬마애에게 허리를 붙잡혔을 때는 가위를 놓인 것처럼 힘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부대하기 전 대대에게 소문을 들어보니 갈명이 가글 귀신이었습니다. 10년 전 마을에 있던 꼬마 중에 절벽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죽은 꼬마가 있었는데 그 꼬마의 귀신이라고 하더군요. 왜 가글을 써야지만 보이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가글이라는 장비가 보급된 이후로 나오던 귀신이라고 합니다. 가글 귀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7 소초인원들이 한꺼번에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소초인원들은 매일 이어지는 근무로 녹초가 돼서 언제나 그렇듯 밤에는 고라떨어져 있었고 깨어있는 건 근무 나간 인원과 다음 근무 준비 인원 그리고 통신실의 통신병 그리고 빠질 대로 빠져 밤마다 얼마 안 되는 요리 재료로 갖가지 라면을 개발하던 만련병장 한 명이었습니다. 통신병은 언제나 이교대 근무였기 때문에 잠도 빠듯하고 근무도 빠듯해서 미칠 지경에 다다르다가 결국 경지에 올라 근무 중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숙면을 취하다가 문득 잠이 깨더랍니다. 잠이 깬 통신병은 평소라면 아침까지 잤을 테지만 웬일인지 그날따라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답지 않게 잠이 깬 상태에서 근무를 똑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심심해졌는지 초소에 근무 들어간 인원들에게 말이나 걸어볼 겸 312로 몇 번 연락을 취하고 근무일지를 적다가 뭔가 한기를 느껴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입구를 쳐다봤는데 웬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다가 내무실 방향으로 쓱 가더랍니다. 통신병은 깜짝 놀라 민간인 민간인은 여기 들어오면 안됩니다. 나가세요 하며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사람이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스케이트보드를 탄 마냥 스윽 가는 모습이더랍니다. 순간 오싹해서 통신실 입구에서 멈춰 섰다가 내무실 쪽에서 앞 근무자들의 말소리와 으아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여자가 다시 나와 주게 식당 녹았습니다. 한창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던 말련병장은 그 여자를 보고 콧구멍으로 라면을 오바이트 했습니다. 그 소동은 소초인원을 새벽 3시에 모두를 깨우게 만들었고 소초장까지 뛰쳐나와 직접 목격하게 만든 대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깨서 뛰쳐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인인 줄 알고 내 쪽 기위에 잡으려고 주게 입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련병장은 뒤쪽 입구 쪽에 서 있어서 나갈 만한 구멍은 전혀 없었는데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형광등까지 켜져 있었는데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로 눈을 깜빡하니 없어졌던 겁니다. 안개처럼이니 슬로모션처럼이니 뭐 그런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소초장은 귀신 소문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었답니다. 하지만 직접 눈앞에서 귀신이란 놈을 본 데다가 얼굴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였으니 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소초장은 한동안 소초에 틀어박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새벽에 비가 오는데 소초인원을 모두 운동장에 집합시킨 후 소초에 침입한 민간인을 잡지도 못한 기아 빠진 놈들이라며 몇 시간 동안 굴려버렸습니다. 소초장도 그걸 귀신으로 인정해야 할지 아님 사람으로 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다가 결국 민간인으로 결론 내린 후 책임을 소초인원들에게 떠넘겨버렸던 거죠. 아마도 장기 근무를 신청하고 이라크 파병도 신청할 예정이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렸었나 보죠. 그래서 대대에는 보고하지 못하게 그냥 무마시키려는 수단으로 그런 식으로 넘기려 했지만 이후 소초장은 직접 초소의 중대장과 함께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도 그 여자를 봐서 얼굴과 신체적 특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얼굴은 약간 통통하고 피부는 하얗지만 죽은 사람의 피부를 보면 약간 파란빛줄이 솟아 파란 기운이 도는 것처럼 하얀에서도 약간 파랬고 코는 일반 코의 입술은 약간 검붉은 그러니까 죽은 핏색이었습니다. 눈은 정면을 응시하지만 사람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고 머리는 롱웨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소초대원 전부가 여자 귀신을 보고 난 후에 한 명씩 겪은 일이었는데 제일 처음 막내가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 막내는 전입한 지 3일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막내가 우리 소초가 귀신이 나오는 소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겪은 일이라 다른 사람들도 막내 이야기를 듣고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보통 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병은 3일 동안은 맞선임을 통한 내무실 교육과 군기교육, 실무교육 등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는 전입한 지 3일 이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주로 내무실에서 자비를 도맡다 하게 됩니다. 사실 몸은 무척 편한데 선임들이 지나다니면서 시비를 걸거나 군기 확인을 하거나 요즘 사자생활 어떻냐 등 같은 수많은 질문 공세로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선임들 맘에 속 들게 대답하거나 군기를 보여주면 좋긴 한데 솔직히 이병이야 어딜 가나 어리버리하니까 선임들 맘에 속 들게 하긴 어려웠으니 당연한 겁니다. 그러던 중 초소 근무 투입 전날 밤 새벽 3시쯤 제가 선임과 근무 투입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내무실 문이 살짝 열리는가 싶더니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살짝 났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한숨과 말소리였는데 너무나도 작게 들렸고 위치가 소초밭 같애 틀렸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확인도 못했습니다. 미신이 소초내로 들어온 이후로는 모두들 신경이 바짝 써서 예민해진 이유도 있고 해서 이상한 기온이 소초 전체 내에 감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기분이라는 게 무척 미묘한데 설명을 하자면 한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와중에 음산한 기온이 든다거나 할까 기분 나쁜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선임도 그 소리를 들었기에 저는 선임을 쳐다본 후 잠깐 바깥을 확인하고 들어온다는 표시를 한 후 나가서 소초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돈 후에 다시 들어왔지만 아무도 없었고 같이 근무를 준비하던 선임도 소초 안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우리 말고는 통신병 뿐이었고 통신병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통신병과 근무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확인해봤지만 자고 있는 인원수도 모두 맞고 해서 근무 시간이 다 돼서 그냥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말투 근무였기 때문에 저와 선임은 아까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또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아침까지 근무를 선호소초에 들어오니 웬일인지 막내한테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막내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조금 오싹했던 겁니다. 자는 도중에 갑자기 가위에 눌려 옹삭달삭 못하다가 갑자기 몸이 스르륵 일어나졌다고 합니다. 가위에서 풀린 줄 알고 김웅삼운관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주위에 있어야 할 선임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통신실에 있어야 할 통신병도 없었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5분쯤이었는데 내무실 침상에 누워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봤는데 사방은 깜깜한데다가 선임들은 없고 소초 지붕에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있더라는 겁니다. 선임들도 없고 이상한 사람들이 소초 주위를 포위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절박한 마음에 한숨을 쉬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계속 주위를 둘러봤는데 소초역 수풀 쪽에도 웬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들 살아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자기만 응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한순간 몸이 내무실 쪽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일어나 보니 모두 꿈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선임은 이야기를 듣다가 기겁을 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근무를 준비할 때 일어난 이상한 일들과 딱 들어맞는 겁니다. 어디선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말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막내 목소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인원 확인했을 땐 막내는 분명히 침상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놀랬습니다. 다른 선임들과도 꿈 이야기와 근무 준비할 때 겪은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모두들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얘기만 듣고 끝낸 후 막내와 다른 사람들은 원래의 생활로 돌아왔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은 다른 사람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됐고 3일 후에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자다가 가위를 눌렸는데 기분이 무척 이상했습니다. 가위를 풀어보려고 발가락 손가락 끝부터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엔 풀렸는데 너무 이상한 느낌이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상에는 목포만 가지런히 이렬로 놓여있었고 시계는 3시 10분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무척 이상했던 게 모든 게 흐릿하고 명확하지도 않았고 가슴 속에서 넘쳐나는 감정이라고는 외로워뿐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으로 느낀 겁니다. 그때는 이 상황이 막내한테 들었던 얘기를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 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전 계속 너무 외로운 마음에 선임들을 찾아 소초 내부를 사사치 뒤졌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초밭 같애 나왔는데 여기저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돌아다니고 있던 겁니다. 그 중에 소초 안으로 들어와 소동을 일으켰던 여자 귀신이 소초 건물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외롭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초소에 올라가 초소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고 이전에 가글 귀신을 봤던 초소에도 가서 문을 열어 지켰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소를 달려가면서 느꼈던 건 내 몸이 이렇게 가벼웠나 저 초소가 이렇게 가까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진입거리였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소초에 가서 건물 바깥에서 난 정말 죽은 건가 하면서 절벽 근처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여친한테 한마디라도 더 사랑해라고 말하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가족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지 못한 게 후회되어 절벽에 앉아바다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사랑하는 여친과 가족이 제일 보고 싶다는 것. 바로 뒤에 소초 건물이 있었는데 저번에 여자 귀신은 무심코 계속 건물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몸이 내무실 쪽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나더니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이 모두 선명했지만 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발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 일들은 모두 거짓말처럼 모두들 침상에서 잘 자고 있었고 근무 교대 인원들은 무장을 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무장을 풀다 선임이 깜짝 놀래 이 새끼야 놀랬잖아 이러면서 너도 이상한 모든게 너무 반가운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나더군요 쪽팔렸지만요 새끼야 질질 짜냐 이렇게 욕하는 선임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 선임이 무장을 풀고 잘 준비를 하던 차에 다른 소초에서 극무 교대를 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장을 풀면서 잘 준비를 하던 선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그 선임은 약간 떨리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잘 준비를 하던 선임한테 근무하다가 이상한 일 없었냐고 물어봅니다. 자기 초소에서 근무서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는데 니네 초소는 안 그랬냐고 잘 준비를 하던 선임이 그 소리를 듣고 어 우리 초소도 그랬어 니네도 그랬냐 라고 동기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가그 귀신이 나오던 초소에서 근무를 쓰던 선임은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게 놀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가그를 쓰고 주위를 둘러보니 제가 문고리를 잡고 초소 앞에 서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너무 이상해서 들어오자 맞아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래 아까 있었던 꿈 이야기를 하니 왠지 시간도 얼추 들어 맞았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모두 어한이 벙벙하더군요. 그때까지 스무 명 정도의 인원 중에 저 포함 다섯 명이 똑같은 내용의 꿈을 꿨고 저는 귀신이나 할 법한 짓을 했던 겁니다. 살아서 귀신이 된 거죠. 위체의 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후로 나머지 서초 인원들이 모두 똑같은 경험을 했고 그때마다 근무 준비하던 인원들은 깜짝 놀랬습니다. 한 번씩 그 꿈을 꾼 이후로는 시침되면 가위에 눌리고 서초에는 아무도 없고 외로움을 느껴서 나가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초 주위를 애워 사고 있는 것 이었습니다. 꿈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인원 수는 서초 지붕에는 4명 서초 건물 주위를 돌던 여자 1명 수풀 쪽에 대 6명 초소 주변 등 도합 20명 정도가 군데군데 있었다는 것이 공통되는 점입니다. 서초 장도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서초 장도 너무 외로워서 삐질삐질 울었답니다. 정말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네요. 정말로 죽어서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 뿐이라면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서초 장이 서초 내에 귀신이 나타난 이후로 서초 건물 내 이곳저 곳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고 합니다. 귀싼 거라고 하더군요. 어디다가 붙였는지는 절대로 말 안해주더군요.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부적 기운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알게 되면 욕바가지로 얻어먹고 부적 다 떼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 귀신이 서초 건물 내에 못 들어오고 건물 주위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인지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몇 년이나 지나간 일이라 시간 관계들이 명확하게 기억나지가 않은 듯 대충 그 당시 다른 지역에서 저녁을 한달 앞둔 선임이 근무진 입중 해안으로 떠밀려 들어온 발목지레를 밟아 발목이 날아가 한창 시끄러운 때였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됐습니다. 저녁이 코앞인데 발목이 날아가다니 아무튼 안 그래도 귀신 소동 때문에 시끄러운 소초가 발목지레 사건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대가 맡은 지역은 주로 절벽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 했지만 그래도 산에서 흘러내려 온 지뢰가 있을지 모르니 근무진 입시 발밑을 확인하면서 진입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야간 근무조는 반드시 후레쉬를 켠 상태로 발밑을 확인하면서 진입 하게 됐죠. 소초장도 자기 대원들이 혹시나 사고가 생길지 몰라 대원들을 많이 걱정하고 근무진 입시 확인해주고 조심히 다녀와 근무 잘 서고 이렇게 말이라도 챙겨줬습니다. 저번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대원들 한테 떠넘겨 굴렸던 걸 생각하면 주먹에 알 수 없는 포스가 채워지고 갑자기 애가 왜 이러나 약 처먹었나 하고 생각도 났지만 한편으로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늘도 여지 없는 초소 근무였는데 저야 짬법이 안되니 당연히 야간 말뚝 이었습니다. 차라리 소초 안에서 급박신 선임대 상대 하느니 친한 선임 하고 같이 초소 근무선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더 재밌었죠. 그날은 22에서 2시 근무였는데 보통 10분 전에 근무자들이 도착을 하죠. 그런데 그날 따라 근무 교대인원들이 2시 10분이 넘도록 오지 않는 겁니다. 보통 근무 진입을 하면 소초로 311을 날려서 진입 신고를 날리기 때문에 근무 기록 상에도 나무니 웬만하면 제 시간에 도착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는 것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나기도 해서 선임 근무자가 311로 소초에 연락을 해보니 근무자들은 이미 30분 전에 소초를 떠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천히 와도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아 이거 뭔 일 났나 보다 하고 노심 초사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초로 연락을 하고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사람을 보내 근무진 입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통신병은 이 얘기를 듣고 소초장 한테 보고한 후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311로 연락이 왔는데 소초 장 이었습니다. 야 애들 아직 넘게 지났는데 원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끼들 근무진입 하다가 어디로 센 거야 잡히기만 해봐 다 영창 보내버린다 내가 갈게 기다려 저희도 이쪽 부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움직이지 마 근무저들은 근무시 초소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짓이 떨어졌으니까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알겠습니다. 312연락이 끊긴 후 우리는 근무진 입로 쪽을 주시 했는데 취약시기 인데다가 가글귀신 지역처럼 사방이 튄인 데가 아니고 숲 풀과 나무에 가려 어두워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서 근무 교대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꼬리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동안 뛰어다녔는지 땀이 범벅이었고 여름에는 전투복 팔쪽을 접어올리는데 다 풀려 아래로 내려 있었고 여기저기 굴렀는지 필기라던지 풀조가리들이 잔뜩 큰일났어 왜이렇게 늦었습니까 그 새끼 갑자기 사라졌어 시발 새끼 누구 말입니까 막내 말입니까 오 그 새끼 네디 잘 따라 오르니까 병신새끼 누가 아세이 아니랄까봐 같이 따라도 모조나 초딩보다 못한 병신 내가 새끼랑 같이 근무 넣지 말라니까 시발 부서 초장 새끼 참고로 아세이는 갓들어온 심경을 말하는 말입니다 어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새끼 존나 조마조마 해서 계속 뒤돌면서 잘 따라오나 확인하면서 왔거든 근데 저기 저 수풀지역 지날 때 혹시 발목질에 있나 해서 밑에 잘 보면서 따라오라 하면서 오는데 이 새끼가 대답 잘하면서 따라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없어 나 지금까지 그 새끼 한참 쳤다가 오는 중이거든 소초에 연락했냐 그렇습니다 소초장이 직접 나온답니다 큰일났습니다 해뱀 영창 보내려고 도골났습니다 어 시발 미치겠네 그 순간 진입로에서 소초장이 후레쉬를 들고 튀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소초장님 여기 근무자 한 명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튀어오는 속도를 안 줄입니다 다 필요없어 진짜 미친 듯이 달려와서 방금 활레벌떡 달려온 선임 근무자에게 드롭킥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드롭킥 맞은 선임도 너무 황당하고 엄청난 구나발 드롭킥에 충격을 먹고 엎어져서 잠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정말 불쌍하더군요 겨 한놈은 어디 있어 뒤에 따라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저 수풀 지역에서 제 바로 뒤에 따라 오는 걸 확인하면서 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근데 넌 왜 누워있냐 어디서 굴렀냐 방금 드롭킥 날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사실은 저도 근마가 없어지자 맞아 찾아다 놨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합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바로 뒤에 들렸고 돌아왔을 땐 1초도 안 됐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풀을 뒤져서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없고 숲을 헤쳐나오는데 누가 자꾸 발목을 잡는 겁니다 너무 놀래서 막 뛰어나오는데 자꾸 발목이 잡혀서 몇 번 굴렀습니다 또라이 새끼 누구 탓하냐 시발놈아 넌 근무서고 있어 너랑 넌 나 따라서 그 새끼 찾으러 가자 이렇게 제 선임 근무자는 초소에 혼자 남아 근무를 서게 됐고 저와 드롭킥을 맞은 선임은 서초장을 따라 막내를 찾으러 가게 됐습니다 어 시발 이래서 나 아세이랑 근무 빼달라고 했는데 꼭 일 터지게 만든다니까 마을 받아 그 새끼 찾기만 해봐 야 콩시렁 되지 말고 얼른 찾기나 해 조지는 건 나중에 니 알아서 하고 이렇게 콩시렁 콩시렁 되는 선임과 소초장은 여기저기 찾으면서 점점 위치를 바꿔 근무진 인로의 갈래길을 따라 수풀한 쪽을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풀한 쪽은 관리를 안 하는지 덤불이 수북한 조그만 산소가 하나 있는데 혹시나 해서 그쪽에 있나 해서 우리 세명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수풀을 헤쳐나와 산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산소주의를 따라 우리가 찾으려던 막내가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내 앞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흰옷을 입고 있었고 입은 약간 벌리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뒤를 막내가 발 아래만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 섬짓함을 느끼고 겨 신경 정신 차려 소리를 질렀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소를 도는데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산소 자체는 크기가 사람 가슴 아래 정도의 높이지만 관리를 안해서 위에 잡초가 많이 자라 반대편에 사면 사람이 가려지는데 할아버지가 산소 주위를 돌며 그 위치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겁니다 대신 막내만 계속 주위를 돌았습니다 순식간에 할아버지가 사라지자 선임과 소초장은 막내한테 달려가서 소초장은 바로 귀사대기를 날리고 선임은 조인트를 까대기 시작합니다 잘싹 정말 둘 다 물맛난 고기처럼 밑에다 싶은 마음으로 신나게 패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내가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오 오 이병 암흑에 라고 합니다 너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미쳤어 야고 소초장이 말하자 오 뭐지 막내가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사제물이 덜 빠졌나 봅니다 선임이 앞에 있고 장교가 물어보는데요 모즈 라니 디젤라고 막내는 처음 근무에 투입된 이후로 언제나 긴장을 타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입을 했다는데 오늘은 지뢰사건도 있고 소초가 어수선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행설수설 하다가 분명히 후레쉬불빛이 비춰진 땅을 보면서 앞서가는 선임의 발을 주시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별로 이상한 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갑자기 멍한 기분이 들었고 근무진 임노가 이렇게 길었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소초장은 자기 따귀를 날리고 있었고 선임은 조인트를 까고 있더라는 겁니다 막내는 아래쪽을 주시하고 있었고 철모 때문에 발쪽만 계속 보고 상체 쪽은 못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상한 하래비에 홀려 산소주의를 계속 돌고 있었던 겁니다 뭐 워낙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 또 그런 종류이 겠거니 하고 우리는 산소를 좀 쳐다보다가 왠지 소름이 깨쳐 얼른 막내를 데리고 다같이 초소 해 갔습니다 소초장은 다행히 막내도 찾았고 다시 근무만 제대로 서면 없던 일로 할 테니 근무나 똑바로 서라면서 앞장서서 초소로 향했습니다 니들이 죄가 있다면 그 귀신을 못 잡은 게 죄다 다음번 만나면 제대로 선임 근무자가 보이지 않고 다만 초소문 밖으로 구나발이 삐죽 나와있는 걸 봤습니다 방금도 이상한 일을 겪은 우리는 또 놀래서 초소 안을 들여다보니 제 선임 근무자가 초소 안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소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구나발을 보고 놀래서 달려 갔습니다 선임이 죽은 건지 기절한 건지 자는 건지 구분하기 힘들더군요 모서 소초장이 발로 냅다 차면서 겨 얼렁 안일어나 시발 새끼들 기압 쳐빠져가지고 다 미쳤나 이것들이 소초장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나봅니다 그러자 선임은 벌떡 일어나더니 약간 겁에 질린듯 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초장이 선임을 다그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셋이서 이상한 일을 겪는 동안 이사님은 혼자 초소에 남아 심장마비 걸릴 뻔한 일을 겪었던 겁니다 선임의 말로는 멀리 수풀 쪽에서 우리들이 오고 있었답니다 후레쉬를 자기 쪽에 비추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4명 이었으니 인원수도 맞고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오다가 갑자기 후레쉬를 끄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금방 와야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밝은 빛을 보다가 갑자기 어두워져서 안 보이나 싶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혼자 남아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쫙 돋고 너무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입로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스읍 스읍 뭔가가 질질 끌면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약간 축축한 기분 그러니까 옷이 모두 젖어서 출덕 출덕 하는 소리 그런 소리와 함께 들리는데 점점 다가오는 듯 온몸이 공포로 뻣뻣이 굳어서 프레쉬 조차 질 수가 없었 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보이고 소리만 계속 스읍 스읍 하면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앞에서 소리가 멈췄고 잠시동안 조용해진 겁니다 그 자세로 몇 분이나 가만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뻣뻣이 굳어서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알 수 없는 소리의 공포로 온몸에 소름만 돕고 눈도 바로 앞에만 응시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누군가가 갑자기 덮쳐버리거나 고개를 돌리면 눈앞에 그게 서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로 휩싸였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둠 속에서 하얀 손이 뻗쳐나와 발목을 덮서 잡았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꽉 쥐고 당겼는데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 당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그러면서 천천히 나무 그늘에 가린 몸이 보였는데 손은 너무 하얗고 머리는 없었는데 마치 머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있었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우면서도 우리들이 원망스러웠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라고 순간 그 공포와 원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몸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움직여져서 왼쪽 발을 들어 오른쪽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을 마구 밟았답니다 그러면서 시발 죽어 하면서 손이고 얼굴이고 마구 밟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너무 다급한 마음에 소초에 연락하려고 초소 안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초소 안에는 아까 마구 밟히던 몸의 주인인 듯한 하얀 얼굴의 여자인 듯한 머리가 312대신 받침대에 놓여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극한의 공포에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겁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눈빛만 살아있는 채로 자기만 응시하고 있었더랍니다 순간 갑자기 눈앞에 어두워졌고 일어나 보니 우리가 깨우고 있던 겁니다 소초 장은 얘기를 듣고 뻗쳤나 봅니다 결국 우리는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소초에 돌아오자마자 조그만 소초 한 병장에서 소초 장에 의해 몇 시간 동안 기압을 받았습니다 홍선 폭격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 한강 대교 어깨 동무 하고 앉았다 이런 아이비크 등등 얼마나 기압이 빠졌으면 그 상황도 못이겨내냐고 그놈들을 잡아 조지지는 못하고 자꾸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우리가 원망스럽기도 했나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근무 철수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구르다가 아닌 새벽에 샤워를 좀 한우 침상에 들어간 게 5시쯤 총기상이 6시 반 총기상 15문전을 부르니까 실제로 잘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15문 정도 밖에 안됐는데 기압을 너무 많이 받아 몸이 너무 피곤했는지 우리는 침상에 들어가자 맞아 골아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해안바 워떼는 근무자를 위해 오침이 있으니 세상 모르고 잠들었다가 점심때쯤에 나 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 근무자인 선임이 다른 사람들 보고 이상한 일도 있었고 소초장이 미친 짓에 시달리느라 피곤할 거라고 우리를 깨우지 말라고 얘기를 해둬서 덕분에 피곤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 선임도 자기가 막내를 찾으러 수프를 헤치고 돌아다닐 때 발목을 잡던 누군가가 초소에 나타난 그 하얀선의 귀신과 동일 인물일 거라고 짐작을 했었나 봅니다 다만 초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나타날 까봐 제대로 근무를 설 수가 없었 다고 제 오장 근무자를 살짝 갈 구던 게 기억 나네요 야 너 땜에 시발 근무 설 때 집중이 안됐 잖아 아무튼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는 그 초소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 였습니다 그렇지만 까라면 까야지 어쩔 수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그 초소에 근무를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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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